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11일에 대표회장단 회의를 열고 법인 설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7월 20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법인이사 정수를 맞추기 위해 회원교단에 법인이사를 추천해줄 것을 의뢰했으며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기감과 기하성 여의도, 예장대신 측에는 각각 2명씩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6월 말까지 이사 추천과 분담금 납부를 끝내달라고 요청하고 이달 말까지 접수된 인원을 기준으로 이사의 정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